다 같이 고생했는데 분리수거하듯이 잘라버린다는게 마음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회사가 쓰러질 지경인데 왜 안나가겠다고 땡깡 부린다거나 그런 직원은 없었어요?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똥개나는 등 온갖 화살 담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을 잘했습니다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직원은 없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여기 무장이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똥개 똥개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구만 척폭을 foto 오늘의 사회생님은 도시대 есте 우리 어디야,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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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셨어요. 어? 여기요, 어머니. 여기요, 여기. 여기요, 여기. 아니. 아, 왜 김치?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아니, 언니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뭐야? 아직 회사에서도 안 왔어? 아이, 참. 이왕분에 뭐 빨리 좀 보내줄 것이지, 정말. 아휴. 네, 여보세요. 나 탁허세예요. 장례화는 좀 몇 개 부탁합시다. 아, 예, 예. 메모하세요. 탁회결부동산 대표 탁허세. 예. 장사구 구의회 의원 탁허세. 장사구 구의회 의장 후보 탁허세.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. 아, 청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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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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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빼고. 세기 맞으면 빨리 좀 갔다 줘요. 아, 예, 예, 예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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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저기.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. 동물사랑병원 원장 강준호.